앉아계셨다가 교통카드하고 그 물 안약 요거 혹시 바닥에 놓고 계신 분 신앙카드 오래된 건데요 어르신 교통카드인데 혹시 바닥에 놓고 두고 가신 분은 요 앞에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총무님한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여기는 빡비용의 후예들입니다 오 멋있어요 티가 확 저기 오늘 끝나고 티 한 장 쳐주세요 꾹 다닐게요 큰 걸로 엑스라즈로 여기도 인사부터 할까요? 아니면 바로 춤이니까 인사할게요 인사할 거예요? 차렷 서울서 뛰어집니다 아니 언니 입에 퍼 차렷 형님 오 좋습니다 야야야야 아 이런 잡상이들 같으라고 자 친구에 너무 흔들으면 입장이 떨어지니까 살살 흔들리면서 자 과평의 후예들이 자유를 갈망하면서 창미꽃을 던졌습니다 이분들이 준비하시면 도낫댄스입니다 어떤 댄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악 주시고 우리는 즐기기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즐기기 준비하십시오 자음식으로 시작합니다 자음식으로 시작합니다 자음식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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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